제2공항 건설 없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만으로 제주의 미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두 번째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안전과 효율, 환경훼손 가능성 등 모든 논점에서 역시 찬반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보조활주로인 남북활주로를 바다 방향으로 500m 연장해 이륙 전용으로 쓰자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1900m인 남북활주로의 길이가 2400m로 늘어나면서 B737이나 A320 등 중형 항공기까지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륙이 가능해져 현재 시간당 35회인 이착륙 횟수를 60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도착 항공기가 이렇게 착륙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더라도 착륙 완료 보고만 하면 여기에서는 바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넉넉 잡아서 45초로, 김해공항에서 ADP하는 이걸 28초로 잡았던 거고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되고 공사비도 2조 원이나 들어가지만 북서풍위부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활용도가 떨어져 최적의 수용 능력은 시간당 40회에 그치기 때문에 장래 제주지역 여객 수요인 4,100만 명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맞섰습니다. 교차할주로 해서 막상 얘가 정치선까지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3일, 2일, 6일 갈 경우에는 서로 충돌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규정상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국토부가 안전사고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고 풍향 조건이 양호해 이미 40년 전에도 남북 활주로 연장 방안이 검토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제기준에 맞게 항공기 이착륙 간격을 줄이면 수송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은 도전과제가 아닌 필수 확보 요소라며 강풍이나 돌풍, 저시정 등 악기상으로 인한 결항률이 인천공항의 60배가 넘는 실정이어서 첨단 관제 장비 도입이나 시스템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장례 여객 수요 예측과 보조 활주로 활용, ADPI 보고서 은폐 의혹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두 차례 토론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도의회와 제주도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올해 말까지 결과를 도출할 계획인데 여론 수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